더쇼 트와이스의 주인공은? 원타임스입니다. 더쇼 트와이스 원타임스 소감 들어볼게요. 일단은 정말 멋진 선후배 가수분들 사이에서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건배배들 자주 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나마 저희가 선물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도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. 일단 시원형이 얘기한 걸 저도 너무 담당하고 있고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멤버들 실전 봤으면 또 울고 있는 몸베베도 많을텐데 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! 몸베베!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. 더쇼 몸베베들을 위해 준비한 파트체인지 앵곡 평화시연을 또 기대해주시고요.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 더쇼 국회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K-POP에서 확인하시고요. 성큼 찾아오는 여러분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것으로 예상되는 6월의 컴백 개전 쇼쇼, 민쇼, 시원쇼와 함께해요. 그럼 안녕! 안녕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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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베베 사랑해요! 예! 샤라 구원배! I got a feeling You! Don't worry You! 우리 우리가 만드는 사람! 오빠, Vul! 온! We! We! Don't play! W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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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엌아 무너뜨리고 다시 헤집어봐 It goes like bang 해 불을 끊지 않아 네 첫째 족개 다운아 아아! 렛츠고 기념! 아 요 아프로 꼭 두비댄 우리 Shake my flow 아 아이안 보통 나의 사랑 니들에 워터 바깥처럼 바다를 가려 우리 반쪽으로 넌 불처럼 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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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사히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